안녕하세요. 저희들 제시입니다. 안녕! 오늘은 11주차 접어들었는데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오늘의 영상은요. 1만원부터 8만원대까지 센스있는 고급 선물 연말이니까 또 필요하시죠.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올 한해 고마웠던 분께 센스를 한번 발휘해보자고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최실장님과 함께 콜라보 영상을 찍을 때 선물로 사갔던 오르메 레사봉 핸드메이드 비누입니다. 최근에는 펌핑 형식의 핸드워시가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가끔씩 비누를 돌려가면서 뽀득뽀득 손 씻을 때 그 쾌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르메는 프랑스 리치 향수 브랜드로 향수 바틀이 굉장히 특이해요. 바틀마다 각기 다른 오브제가 달려있는데 마치 아기 원목 장난감 났습니다. 되게 귀엽죠? 내추럴한 소재 때문에 프렌치한 감성도 나면서 디스플레이 된 모습을 봤을 때 마냥 럭셔리한 모드를 주는 니치 향수 브랜드와 감성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달달구리한 프렌치 토스트와 같이 굉장히 친숙하지만 니치 향수 브랜드에서는 거의 맡아보지 못할 그런 향이 나오는 것도 이색적이어서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향수를 선물하기에는 가격대가 20만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사봉 비누는 6만원대 스트레스가 풀리는 우디 향입니다. 형태도 육각형의 에쿠르 컬러여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겹쳐진 오브제 라인을 표현한 오르메 심볼이 응각으로 되어 있어서 디스플레이 했을 때 고급스럽습니다. 향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고급스러운 니치 향수 브랜드를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선물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패키지가 너무나 예쁜 산타마리아 노벨라 왁스 타블렛과 바디로션입니다. 산타마리아 노벨라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로 인지도도 있고 아르누보 느낌의 탈페이스에 미색감이 도는 고급 무지 상큼한 파스텔 포인트 컬러 패키지가 기가 막히게 예쁘기 때문에 일단 선물하기가 좋고요. 이 왁스 타블렛은 가격이 3만원대라 크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가격이죠. 음 어디에든 행잉으로 걸어둘 수 있어서 훨씬 더 실용적인 것 같더라고요. 다양한 향이 출시가 되었고 그 향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취향에 맞춰서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로션 둘 중에 뭘 사줘야 되지? 돈이 부족한데? 고민이 되신다면 무조건 바디로션을 추천드릴게요. 바디워시는 소량으로 거품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조금씩 달아지는데 바디로션은 굉장히 빨리 달아지더라고요. 바디워시는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살만해. 근데 흥청망청 쓰는 바디로션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선물 받으면 좋다. 이번 선물도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선물해 주기 딱! 무난하게 모든 피부가 사용할 수 있는 뉴 앰플 클렌저 패키지도 여리여리한 컬러감에 클렌저 제형 자체가 특이해서 선물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고 반응이 좋아요. 저는 원래 젤타입이랑 폼타입이랑 두 가지를 사용했었는데 3개월 전부터 이 뷰 클렌저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 광고니까 더 좋다고 표현을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강력 추천을 했는지 몸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형이 신세계예요. 신세계! GS 건데 우유 색감의 앰플 제형인데 도포에서 롤링하면 오일 타입으로 변해요. 이렇게 우유 빛깔 채시하라 여기에 물을 묻히면 거품 폼 형태로 바뀝니다. 3단 트랜스포밍 제형 신기하죠? 제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제형마다 가지고 있는 특장점 모두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두꺼운 화장, 노폐물 이거 한 번에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확실히 단축이 되더라고요. 트랜스포밍 되는 제형도 좋았지만 더 좋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까지 제가 추천했던 화장품을 사용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씨어버터 피부 막을 형성하는 오인트먼트 찐덕거릴 만큼 강력한 수분감 누군가는 굉장히 답답하고 찝찝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을 발라야지만 저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은 그런 악건성이거든요. 얘로 세안을 하면 확실히 당김이 덜합니다. 정제수 대신에 우유 단백질이 37%나 들어갔고 78%가 스킨케어 성분이에요. 앰플 클렌저라는 이름값을 합니다. 가격도 1만 원대라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사용해보고 마음에 드시면 지인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 가능하고 다구성으로 구매할 때는 GS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제리들이 이번에 좋은 가격에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브랜드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이 되는 구성을 구매하실 수 있게 히든 링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히든 링크로 구매를 해야지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핸드 크림 핸드 크림이 이제 뻔하다고요? 하지만 이 용량은 뻔하지가 않는걸 휴대하기 최적의 사이즈이거든요. 에이딕트 퍼퓸 핸드 크림 이거는 예전에 씨딩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다 써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삼각불 패키지에 온답니다. 대다수의 핸드 크림이 30에서 50mm의 용량으로 출시가 되는데 그 사이즈는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미니백 애용자한테는 10mm 핸드 크림도 가끔 나오는데 10mm는 너무 빨리 달아지더라고 제가 봤을 때 20이 딱 적당하더라. 알코올 성분을 넣지 않아서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퍼져요. 머리가 아프지 않은 향을 선호하거든요. 제 취향과 같다면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2만 원대예요. 친구 3명한테 하나씩 줘도 너무 좋아. 싸게 먹혀. 연말 모임에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저 이번에 탬버린즈도 구매하긴 했어요. 용량과 패키지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지만 토끼 캔들을 얻기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내년이 흑료년. 우리 찰떡이가 검은 토끼 띠란 말이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삼각불 패키지 유행인가요? 키엘에도 있습니다. 키엘에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은 립밤. 한 개씩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하려고 세 개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 원 할인받아주고 3만 5천 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건 카카오톡에 들어가는 구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백화점 키엘 매장에서 샀고요. 바셀린 립 마스크처럼 꾸덕하지 않아서 발랐을 때 답답하지 않으면서 차스틱과 같은 그런 스틱형 립밤에 비해서는 살짝 더 리치한 적당한 보습감이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물론 여름철에 잠잘 때 발랐을 때는 충분했지만 지금 겨울에는 조금 건조한 감은 있어요. 데일리로 사용하길 권하고요. 향이 망고, 배, 민트, 크랜베리, 오리지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아쉽게도 3개 구성은 민트, 크랜베리, 오리지널 딱 3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랑 망고를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 왔습니다. 그다음 연말 패키지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디올. 디올이 모든 명품 브랜드 통틀어서 시즌 그리팅 패키지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일러스트도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조디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자리 패턴인지 굉장히 유니버스 느낌 납니다. 그런데 많은 유튜버분들이 디올의 립글로우, 립스틱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서 수도 없이 똑같은 제품을 많이 선물 받는다는 그런 글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덜 추천한,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디올 제품을 추천해 볼까 합니다. 바로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요새 필로 맞은 듯한 도톰한 입술, 오버립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럼핑 효과가 있는 플럼퍼 맥시마이저를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트렌드에 맞아. 한 3초 지나니까 쏘한 느낌이 올라와요. 우쁘우. 과연 입술이 얼마나 도톰해질까? 가격도 4만 원대.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해서 샘플 들어있는 디올 파우치 하나랑 쇼핑백 하나 받았는데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패키지 구성품이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음식 선물 받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음식 선물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처치곤란한 큰 케이크, 마카롱.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냉동고에 얼렸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 해동해서 먹고 있어. 비효율적이야. 공간만 차지하고. 그래서 저라면은 실온 보관할 수 있는 구운 과자 종류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포트넘 메이슨 오르골 선물을 추천했었죠. 이거 추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댓글로 품절이라고 달렸었는데. 이게 작년도 제품이고 이거는 13년도에 제가 영국에서 사왔던 오르골틴 케이스. 그런데 개인적으로 13년도 영국에서 구매했던 게 더 좋은 것 같죠? 디자인은 이게 더 예쁘고. 포트넘 메이슨 제품이 선물하기 굉장히 좋은데 매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쉽게 선물할 수 있는 홍콩의 명물 제니쿠키를 추천할게요. 홀리데이 기념해서 포근한 옷을 입고 있는 곰돌이 일러스트가 그려진 틴 케이스로 출시가 됐거든요. 제가 홍콩 가서 이 제니쿠키를 사왔을 때 이게 그 정도로 맛있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가 첫 인상이었는데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가격도 2만 원대. 부담 없죠. 그런데 쿠키는 홍콩보다 씨름 프랑스가 훨씬 더 근본이죠. 근본. 디저트 문화 자체가 서양에서 넘어온 거니까 짠! 라메르 폴라르 버터 쿠키도 한번 추천해 볼게요. 체코 가면 이 일러스트레이터 놓칠 수 없죠. 알폰스 무아. 알폰스 무아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 틴 케이스로 1888년부터 명성을 자자하게 이어오고 있는 이렇게 비닐로 소포장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위생적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레몬이랑 사과를 샀는데 사과 쿠키가 훨씬 더 소포장이 더 많네요. 개수가. 가격도 1만 원대여서 선물하기 좋습니다. 레몬이 더 맛있는데? 뭐야 제니쿠키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90년 전통을 자랑하는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고디바 고디바 브랜드 안에서 럭셔리한 라인 쪽에 속하는 골드 디스커버리 컬렉션입니다. 우리 남편이 가져왔는데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초콜릿, 편의점에서 파는 초콜릿 대체 왜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두세 개는 순식간에 먹을 수 있더라고요. 99에 4만 원이면 개당 4천 원이 넘는 가격이잖아요. 굉장히 고급 초콜릿이란 말이에요. 비싼 만큼 맛있습니다. 달긴 단데 고급스러운 단맛이고 또 카카오 함량에 따라서 어떤 필링이 잘 맞을지 뭔가 아티장 장인들이 음식 재료를 잘 셀렉해서 필링으로 넣은 느낌? 완전 내 스타일. 너무 맛있어.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까탈스러운 제시가 추천하는 고급스러운 선물 1만 원부터 8만 원대까지 유용했길 바라며 오늘 소개했던 이 뷰클렌저 관심 있는 제리들은 더보기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